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주 뭐 초급낙장세를 펼쳐 가고 있죠. 지금 공매들의 담합에 의한 이런 제약바이오, 급낙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들의 담합입니다. 자, 공매들의 논간이 확실한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HLB그룹은 쉽게 흔들지 못하죠. HLB그룹은 지금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주 오래 걸리지 않죠. 이 결과가, 나노코박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천정이 열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매들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격을 해도 이제 적감의 수세가 강하게 들어와버리죠. 다른 제약바이오들 내려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오늘도 하락 중이지만 선방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분위기상으로 보면 HLB는 선방 중이죠. 워낙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미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잘못되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120입선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위치적으로 봐도 지금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여전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내리는 상황이 나오면 적감의 수가 들어와버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하게 공매 세력들이 물량 쏟아내는, 그런 제약바이오가 물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 신안 쪽에서 6만 주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공매 창고죠. 대표적인 공매 창고인데, 6만 주 정도 던지지만, 1% 정도 하락으로 막고 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신안에서는 여기 오히려 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도 공매들이 크게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HLB 제약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도 신안이 좀 나오고 있죠. 넥사는 오늘 좀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외인이 350원 매수 코스다, 기관이 350원 매도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공매 창고들은 아주 미친듯이 제약바이오를 팔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 SK바이오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공매들이 미친듯이 날뛰는 이유, 굳이 꼽으라면, 머크 치료제가 12월 달에 승인이 된다면, 8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죠, 머크에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될 것처럼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된다면, 복제를 하는 부분을 허락하겠다. 그러고 있죠. 근데 선천적 기억 유발,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잠재적인 부작용 요소가 있다라는 게 확인됐죠. 확인됐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크에서 임상을 할 때, 피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을 깔아놨죠. 그러니까 세계 각종 전문가 집단들이, 박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짚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 이러다가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하죠. 그런 부분을 좀 답하려고 꺼내던 카드가 승인이 된다면, 승인이 되면 각 나라에서 자기 약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거 허용하겠다. 또 그런 발표였죠. 그건 어제의 소식입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소식이죠.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제약바이오를 아주 박살내고 있는 게, 굳이 이유를 꼽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미 증시는, 바이오 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바이오 주들 보면, 노바백스가 같은 단백질 제조업 계열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6.4% 상승, 모더나도 지금 백신이죠. 2% 상승,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죠. 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머크시오가 코로나 치료하려, 연말까지 천만 명분 준비하겠다. 12월 승인이 되면, 여기 이제 전쟁권이 붙었죠.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매출이 일어난, 승인돼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내년까지 해서, 몰루피라빌은 매출 최대 8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승인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복제약 만드는 거 그냥 허용하겠다. 그러겠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백신과 치료제주, 제약바이오 주들을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렇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셀티련이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먹는 치료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한다. 그걸로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갖다 붙이는 핑계입니다. 핑계 부분이고, 7%나 하락 중이죠. 엄청나게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하고, 레키론하고, 효능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도, 보면은, 여기는 항상 공격을 하는 게 이베스트, 신안이에요, 신안. 신안하고 제피모가 아닌데, 여기 이제 한 번씩 주가를 급락시킬 때, 백기사로 나오는 그런 창고가 이베스트하고 한화인데, 한화과 유스트가 죽은 않죠. 계속 팔아댔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화에서는 팔다가, 상위정가사에서 빠져나간 상태고, 셀티련 헬스케어도 보면은, 지금 빠져나갔지만, 신안이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신안이 팔아댔고, 그리고, SK바이오도 보면은, 신안, 제이포모가, 모간스텐리, 이런 이제 공매도 창고죠. 대표적인 공매도 창고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지금 머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제약보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머크 치료제에서, 대체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50%짜리가 무슨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CMO를 하는 기업의 주가까지, 끌어내린다는 게,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ABL 바이오도 보면, 13%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려오는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신안에서 매도 중이죠. 여기도. 안트로젠도 9% 하락 중인, 신안 매도 중이죠. 신풍제 8% 하락, 신안 매도 중이죠. 여기는 KBS도 매도 중이고, 그리고 뭐,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는 조목들 보면, 대부분이 신안, CS, 이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외인이 오히려 코스타를 사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JP모건, 메릴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넥스도 신안이죠. 신안, 모건.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백신이죠. 백신 치료제 다인데, JP모건 신안이죠. 지금 보면은, JP모건 신안, 모건 스탠리, 그리고 한화, 이베스트, 이런 지금 연기금하고 신안, 연기금하고, 공매도들, 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박살내고 있죠. 완전히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10월 마지막 날, 월봉이 형성이 되는, 그런 날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아주 박살내고 있죠.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전부 다 신안, JP모건, 모거스탠리, 대부분이, 공매창구죠. 공매창구 담합을 해서, 오늘 작정하고, 밑으로 내릴 거니까, 전부 다 동참해.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그렇게 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코스닥이 0.8% 하락 중이고, 코스피도 1% 이상 하락 중인데, 제약보이가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다는 게, 참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참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공매도가, 다시, 사라져야 돼요. 공매도가, 공매도가 사라져야, 다시, 금지가 돼요. 공매도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야지,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공매도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슨, 공매도의 순기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없다. 그냥 주가를 갖다가, 박살내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공매도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HIV그룹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약보이 분위기 보호에 비하면, 그래도 선발 좀 하고 있죠.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노 코박스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형성이 될 만한 주가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없더라도 형성될 만한 부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더 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감에 서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H&B는, 그리고 지금, 이 나노 코박스 부분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좋은 쪽으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 공매 세력들의, 농간에, 에서, 또 좀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신에서 공격을 많이 했지만, 얘는, 크게,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